어 지금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우 지금 뺏겼습니다 강경여중 역습 시도 정예원 컷백 날카롭게 반대쪽 걸렸어요 오른발로 강경여중이 드디어 선제골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0 정확한 컷백 반대쪽에서 정확한 마무리 어 그리고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크러쉬의 러시아워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제골을 기념하고 있는 강지민입니다 득점 장면 김인하의 압박이 일단 공을 가져오는데 성공했고요 정예원의 박스 안쪽을 바라본 컷백 그대로 흐르면서 반대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지민의 오른발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인조 댄스그룹이 또 결성되는 장면 강지민이 흥겹게 자신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강지민이 흥겹게 자신의 패ạc